문준이 이름이 왜 문준인 줄 알아봐서 시작해볼까 우리? 준이 형 아들 이름이 생각났어 어 준이 아들 문 씨잖아 문 씨 다도 다도야 문 다도 다도 같고 좋다 둘째 아들은 열어 어때 열어 괜찮다 열어 문 열어 열어가 닫고 다도가 열어 열어가 열고 다도가 다도 다도가 열고 다도가 다도 다도가 열고 열어가 열어 천주 뱉기가 자동으로 이래 문 방구? 아니면은 어린 시절 희망을 품고 살아라 해서 상 하필 머니 상태분 하필 머니 상 성이 5천원이야? 하필 조슈아는 조으로 해야 되냐 홍으로 해야 되냐 하필 진짜는 아무래도 조슈아 아니야 자 누웠다 홍부터 해볼까 나 홍 떠오르는 거 딱 있어 지금 이거는 PPL이야 이번에 우리 고잉 세븐틴 되게 고급스러운 이름으로 루이젠 아 루이젠 슈아 형이 이제 약간 글로벌한 걸 좋아하잖아 그냥 가볍게 류 조슈아 아니면 그냥 좀 인기 있는 사람이 되라 해서 돼 홍대? 아니면은 슈아 형 커피 좋아하지 않나? 조슈로 하면 지아 조슈아 안녕 지아야 아 이름 너무 이쁘다 조슈아 이름이 너무 이쁘다 오피도 광고 드러기다 딱 좋고 광고 찍으면 재밌다 지아야 안녕 오빠 조슈아 가족과 함께하는 딱 스탠 한 잔 아니면 형들 그 몸보약 중에 그거 아세요? 이잠군 홍심현이 이제 홍이잠군 이거 아시는 사람들만 아는 그 슈아 형 같은 경우는 쇼핑 좋아하니까 홈쇼핑 응 이랄 말에 문준휘가 했어 아 준휘 같다 어 이제 치킨 있대 해규가 먹고 싶어? 야 누가 콜라 먹고 트림 해주면 안 되냐? 네가 콜라를 먹고 거기서 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시는 말이죠 계속 먹고 있는데? 슈아 형 아까 그 먹는 거였나? 치킨 와 대박 웃겼어 진짜 우와 떡 치즈 음 순대 이거 진짜 잘해 이거 떡볶이 엄청 매울 거 같은데 한 번 더 흠 흠 지금 고인쌤님의 음향팀 난리 났고요 오늘 다 시켜 드신다 자 갈게요 호시 다 몰아줘 이거 와 진짜 호시 너무 웃겨 아 이거 꽤 크게 들리는구나 아 잠시만 호시 오기 아 튀김 먹겠습니다 야 얘 땀 흘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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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테이스티 뭐야 떡볶이가 있습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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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콜라 흠 흠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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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이거 시청자분한테 사과해 흠 메뉴 이름 얘기하면서 그 뒤에서 그 뭐냐 음성 흠 흠 흠 자 떡볶이 떡볶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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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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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이 갑자기 이게 왜 나와? 어 더워 더워 아 역시 계곡이 나오니까 너무 좋다 우리 매미 소리 들어봐봐 매미 소리 첨벙 가볼까요? 환상의 도시 마다가스카로 초대합니다 이소리는 호시가 발바닥에 맞는 소리입니다 청구장은 밥과 함께 니들이 게맛을 하러 Judas 로 떡볶이 한번 가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ASMR 왜 이렇게 힘드냐 이제 너네 보내기 싫어 같이 있자 진짜 지금 누구를 아 여기 제 발을 원하면 또 안 돼 보겠어 나 진짜 기대도 안 해 기대가 안 돼